이리 오세요. 제가 샘플 드릴게요. 무료 샘플 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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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쭉 맡아보세요. 저희 제품입니다. 안 난다. 안 난다. 자 뒤에 맡아보세요. 탈취제를 지금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 나중에 사실 분들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탈취제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탈취제를 지금 쓰시거나 아니 앞으로 쓰실 분들은 만약에 뚜껑 열고 맡아보라는 데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거의 그냥 냄새 스프레이 한 것만 맡아보라고 할 거예요. 보통 여기서 향이 나는 거 뿌렸되서 향이 나는 거는 방향제를 탈취를 잘못 쓰고 계신 거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만약에 수영장 냄새가 나는 걸 쓰고 계시다. 그건 살균 소독제를 탈취를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자 냄새가 왔는데 저희는 냄새를 없애는 탈취제입니다. 어떻게 없애냐. 잘 보세요. 이렇게 분해를 해야 탈취제예요. 오. 탈취. 이해가 되시죠? 자.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분해가 됐는데. 제품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해는 계속 되겠죠. 알아요. 이해 되시죠? 제품이 없으면 분해가 안 돼요. 자. 아직도 여기 남아있으니까 분해가 돼야 탈취제죠. 이해가 되시죠? 한 번만 덮고 끝나는 탈취. 방향제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싸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까나리를 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애들 냄새니까 집에서 나는 냄새보다 애가 조금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살짝만 맡아보세요. 때리지는 마시고요. 맞으셨어요? 확인하셨죠? 네. 만약에 집이 이거보다 강하다 애들아가 꼭 딜을 하세요. 이사 가자고. 저는 못 삽니다. 이거보다 강하면. 한 번과 맡아보세요. 그리고 때리지는 마세요. 확인하셨어요? 그렇지. 저 리액션이 연기라면 저분은 연기자입니다. 이걸로. 자. 이제 그 냄새를 들고. 살짝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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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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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맡긴 거 아니야? 아까 그 냄새가 너무 심했나봐. 자. 지금 똑같이 테스트 한 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없어졌냐. 저희는 이렇게. 분해를 했기 때문에. 향으로 덮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재밌어요. 야. 니네는 탈취했는데 당연하지. 냄새 없어져야지. 맨 밑에 거 맡아보셔도 되고요. 맨 위에 거. 지금 테스트 한 번 가져가서. 내일 맡아보셔도 돼요. 저희는 이만큼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살균 소속도 기본이에요. 자. 냄새 없어지고 살균 소속이 끝이야?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변하고 소변을 어디다 보자. 이거는 가져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디? 패드. 배변판. 그건 제멘트. 자. 우리 애들이 보통 패드, 배변판, 화장실의 일정한 곳을 보는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이고. 저희 집같이 어리거나. 기억이 좀 덜 됐거나.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카펫, 소파, 침대, 이불로 올라와서 묻히거나 아니면 와서 구토를 해요. 그때 저희 제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살균 소속도 됐고 냄새도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있죠? 이불하고 카펫에? 소변, 자국. 대변, 자국. 자. 패브릭에 묻은 얼룩들은 뿌리시고 3분에서 5분 있다가 문질러서 이렇게 닦으시면 다 지워져요. 자. 유성매직이 지워지면 독한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구름이거나 먹을 수는 있는데. 입에서 입냄새를 할 때. 양치 거부할 때. 뿌려주시면 양치 시키세요. 양치를 거부하는 애들은 뿌려만 주시면 되는데. 단. 지속적으로 안됩니다. 대형견 변주분들은 양치 마늘을 위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밖에서 끓으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요. 양치는 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가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자꾸 이거 먹으니까 물 아니냐 그래서 보여드려요. 저희 제품이에요. 아이들이 먹어도 된만큼 앉아서 자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 화학품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 니네 뭘로 만들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여드려요. 정제수 물이죠. 물. 이렇게 뚱겨놓고. 이온화된 미네랄. 끝. 없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저희 대표님이 만든 거고. 화학. 화학에 대해서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저는 몰라요. 여기 보시면. 강영욱의 보듬 컴퍼니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탄치제는. 저희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다니시다가. 환경부에서 탄치제로 허가 받는 거. 제품이 있으면 그거 구매하셔도 돼요. 저희밖에 없어요. 다 식약청에서 살균 소속제로 허가 받았어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강아지만 있으세요? 고양이. 고양이. 네 고양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넘어갈게요. 지금 효능은 다 보여드렸어요. 먹어도 안전하고 얼룩 지워지고 설계 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얼룩 설치까지 되는 이 제품을 어디다 쓰냐. 잘 들으셔야 돼요. 소변 냄새, 대변 냄새 그걸로 인한 얼룩 들으셨죠? 구토 냄새, 구토 자국 들으셨죠? 눈물 자국, 눈물 냄새, 귀 염증 냄새, 입 냄새, 털비린내, 항문당 발냄새.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균과 모든 냄새, 모든 얼룩에 다 직접 뿌리세요. 다 눈하고 귀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 자국이나 눈물 냄새, 귀 염증 냄새는 직접 뿌리지 마시고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뿌려서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눈, 귀, 입에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스프레이를 치러요. 자,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눈물으로 인한 얼룩, 귀 염증 냄새, 입 냄새는 직접 뿌리지 마시고 화장솜에다가 뿌려가지고 문질러서 기다렸다가 닦아주세요. 입에 스며들도록. 왜? 고양이들은 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친듯이 싫어합니다. 얘는 잡고 있으면 안 와요, 고양이가. 만약에 고양이가 얘가 스프레이인지도 알고 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걔는 종검서를 맡아보세요. 걔 고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저희 제품은 아이랑만 쓰는 게 아니라 삼겹살 냄새 밖에, 담배 냄새가 묻었을 때, 운동화 냄새, 등산화, 그 다음에 냉장고, 후드, 기름때 다 되니까 꼭 같이 쓰세요. 이해 되셨죠? 아, 이게 막아서 한다고? 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아직도, 아직도 그냥 해요, 여기? 자, 일단 얼마나 많으시고. 네. 뒤에 세 분도 오세요. 아, 고양이, 고양이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아까 드렸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양이는 저희 거, 고양이 이거 뿌릴 때, 대거 뿌리시면 저희도 액체로 뭉치거나, 그, 녹으니까 위에서 30cm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섞지 마시고, 막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드렸죠? 네. 자. same ride. guard의 식 takes t